네 주시구요 협상이라는 신선한 소재로 숨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하는 범죄오락 영화 협상의 데뷔작으로 선보였습니다 중앙 왼쪽 바라봐 주시구요 시선 왼쪽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눈빛 말투 몸짓 하나하나 티모사상 최초의 악역을 완벽하게 소화하셨습니다 중앙에 서주시구요 정면 왼쪽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맞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예진씨 단독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협상과 하체인을 연기한 손예진씨 협상가로서의 카리스마와 열정, 인간적인 매력까지 고루당하는 열연을 부르셨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구요 정면 바라봐 주시구요 왼쪽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자리해 주시구요 다음은 손예진씨 현빈씨 인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현빈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구요 네 영화 속에서 일생일대의 대결을 펼친 손예진씨와 현빈씨 현실에서 너무 다정한 모습인데요 현실에서 너무 다정한 모습인데요 네 시선 정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시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협상 화이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협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